하하!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주연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굉장히 옛날부터 알려드리고 싶었던 효과인 어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게 어 뒤에서 빛이 빠앙 하면서 나오는 효과? 어쨌든 아 이거 네이밍이 제일 어려워요 이게 무튼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해서 뒤에서 조명이 있고 빛이 빠앙 퍼져나오는 그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이펙트를 어 약간 라임이 맞네요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이펙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알려드릴 것은요 이건 일단 에펙만 있어도 할 수 있는데 어 글자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인물에다가도 효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물에다가 이 효과를 넣으려면요 당연히 이렇게 인물의 윤곽선을 제외한 채로 효과를 넣는 것이다 보니까 그린 스크린을 쓰시던지 아니면은 노가다를 띄셔야 합니다. 노가다는 일단 마스크 노가다 혹은 로토브러쉬 노가다가 있겠죠? 일단 로토브러쉬가 훨씬 쉽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마스크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일단 로토브러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옛날에 좀 날씬했을 때 그때 튜토로를 했던 여기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노가다를 굉장히 많이 띄었기 때문에 지금은 노가다에 아주 진절머리가 나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린 스크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스크린은 저기 있는데 가져야겠죠? 제가 그린 스크린에 대해서도 언제 한번 튜토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 보고 싶으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오 엄청 커요. 오 마이 갓 이 그린 스크린 밖으로 손이 빠져나가면 안되니까 조금 소박하게 할게요. 별의별 모션으로 다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좋은 공모전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공모전 소개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괜찮은 거니까 여러분 한번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이렇게 오늘 배울 효과를 바로 적용해볼 수 있는 공모전 이름하여 서울스카이 미디어아트 어워드입니다. 저희 비디오 클래스에 이렇게 홍보를 의뢰해주실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서울스카이 대회 아시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었는데 서울스카이는요 전세계 5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국내 최고 높이의 롯데월드타워 117층에서 123층에 위치한 전망대이자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바로 이 서울스카이에서 열리는 미디어아트 어워드는요. 총상금은 3천만원이고요. 이 수상자금 무려 이 롯데월드타워 내에 있는 서울스카이에 전시까지 되는 영광을 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접수방법은 간단한데요. 이 서울스카이 내에 여러개의 전시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이 공간에 맞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12월 14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비료클래스와 함께 배운 효과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이 이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 전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튜토리얼로 가볼까요? 바로 이것이 완성된 후광 쩌는 영상인데요. 저는 이 영상 임팩트를 더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효과를 더 넣었습니다. 일단 첫번째 들어간 이 효과는 크로매틱 에버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효과예요. 약간 영상을 이런식으로 뭔가 주위에 흐린 효과도 넣어주고 뭔가 한곳에 집중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효과이고요. 그리고 두번째로 들어간 효과는 비디오코파일럿의 옵티칼 플레이어의 약간 하위호환 그런 버전으로 레즈자이언트의 유니버스에 소속된 효과입니다. 어쨌든 유니버스를 사면 딸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잘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빛을 넣어줘가지고요. 없으면 조금 밋밋해요. 없으면 그냥 이렇게 밋밋한데 이게 들어감으로써 뭔가 진짜 조명이 뒤에서 쫙 세고있는 그런 느낌을 주었죠. 이런걸 추가해서 넣는거는 사실 소프트웨어를 여러분이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유료효과를 일단 제외를 하고 여기 뒤에 있는 이 휴강의 영상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이렇게 준비된 뒷배경이 제거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영상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 컴포지션으로 만들어줄게요. 짠! 자 컴포지션을 만들었구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검정 배경이 아니라 투명 배경이죠. 이제 무엇을 해줄거냐면요. 이 영상을 복제해줄겁니다. 자 이 영상 레이어를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면 복제가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텍스트를 만들었다면 그 텍스트에 뭐 애니메이션 다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복제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필요에 의해서는 프리컴포즈를 해야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복제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복제된 레이어를요. 오른쪽 마수 눌러서 또 저는 프리컴포즈를 또 해주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프리컴포즈를 미리 했다. 그래도 또 해줍니다. 한 번 더 싸는 거예요. 자 프리컴포즈를 하는데 두 번째에 있는 옵션을 클릭해줄 겁니다. 두 번째에 있는 옵션 클릭하고 이대로 두고 여기는 제목을 후광으로 하겠습니다. 후광. 뭐 영어로 백라이트라고 해도 돼요. 백라이트. 오케이.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더블클릭해서 이 컴포션 내부로 들어와 볼게요. 자 이 레이어에다가 필을 넣어줄게요. 어 한글로는 칠입니다. 칠. 생성의 필이라고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제너레이트 필. 이것을 영상에다가 넣어줍니다. 빨간색이 되죠. 우리는 검정색으로 해줄 거예요. 검정색. 여러분 검정색으로 하세요. 뭐 여러분이 텍스트를 만드셨다면은 여기 텍스트가 검정색으로 변했겠죠. 네. 괜찮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백라이트를 만들어 주는 작업이라서 자 여기다 백라이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선 레이어가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빈칸을 클릭하면은 레이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Y를 눌러서요. 우리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어 줍시다. 단색 레이어는 하얀색으로 만들어 줍시다. 하얀색을 만들고 OK 자 전 지금 여기 있는 이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 점들이 안 보이는데 이걸 눌러서 자 편집 좀 가능한 상태로 만듭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이 펜툴 옆에 있는 이 버튼 있죠. 이것을 1초간 눌러주면은 옆에 이런게 뜹니다. 이 중에서 일리프 툴 원형 툴을 선택할게요. 원형 툴 누르시고 자 이 이 화이트 레이어는 화이트 솔리드 레이어는요. 아래로 내려줄게요. 이렇게 짠 내려주면은 여기 도는 아이 하전이 있죠. 어 여기서 대략 이 인물 뒤에 우리가 라이트를 직접 만들어 준다는 생각으로 이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대략 요런 느낌으로 네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 볼게요. 대충 만드세요. 대충 만드신 다음에 다시 셀렉션 툴로 들어갑니다. 키보드의 V를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수정을 좀 하고 싶다 하면요. 이 패스 있죠. 패스 요 선을 뜻해요. 이 패스는 이 선을 다블클릭해주면은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수정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컨트롤 누르면서 뭐 이렇게 늘리면은 좌우로 늘어나고 상하로도 늘어나고 아이고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다. 자 오케이 뭐 이정도로 해주고 영상 전반적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 마스크 이 옵션에 들어가 봅시다. 마스크 옵션에 들어가서 마스크 패드 있죠. 한글로도 마스크 패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마스크 패드를 숫자를 이렇게 늘려줍시다. 자 이제는 우리 요거 눌러서 다시 검정 배경으로 봐도 될 거예요. 검정 배경으로 보신 다음에 이렇게 쭉 늘려줍시다. 쭉 늘리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너무 밝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밝은 이미지는 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마스크 익스펜션 한글로는 마스크 확장이에요. 이것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면서 저는 요정도 요정도로 만들어줄게요. 빛이 막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 이정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전 컴포지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키보드의 탭키를 누르시고 다시 이전 컴포지션 돌아올게요. 그리고 여기 백라이트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뒤에 제 원본 이 레이어가 있어요. 아무튼 좋아요. 이제 뒤에 배경 배경 같은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배경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라데이션 배경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일단 위에 있는 백라이트를 꺼주고요. 방해되니까 꺼주고 자, 빈칸을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Y 눌러서 솔리드 레이어 솔리드 레이어 아무 색깔이나 만들어도 돼요. 어차피 우리 램프 넣을 거니까 오케이 이 검정색 솔리드 자, 방금 만든 솔리드는 맨 아래로 내려줄게요. 맨 아래로 내려준 다음에 효과에서 램프라고 칠게요. 한글로는 경사라고 치면 나와요. 자, 이렇게 램프라고 치고 어, 유니버스 말고 여기 위에 있는 생성 그라데이션트 램프 있을 거예요. 그라데이션트 경사 이것을 맨 뒤에 있는 솔리드 레이어에 넣어줍시다. 그 다음에 스타트 오브 램프는 뭐 적절하게 밝은 색깔로 한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색은 엄청 검정색으로 해줄 거예요. 근데 비슷한 개럴의 색깔로 엄청 검은하게 해줄 거예요. 요정도. 근데 좀 촌스럽지 않게 색깔을 정하는게 좋겠죠? 이렇게 하고 다시 이걸 눌러야겠네요. 그리고 요렇게 어 요런 식으로 해줄 건데 전 여기서 이 리니어 램프가 아니라 라디얼 램프 한글로는 이게 방사형 경사? 방사형 경사를 해줄 거예요. 가운데로 갈수록 밝고 바깥쪽 갈수록 어두운 그런 느낌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좋아요. 요정도로 해주면 되고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어, 뭐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거의 다 했죠? 바로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맨 위에는 다시 백라이트를 눈 버튼 눌러서 켜줄 겁니다. 자, 그럼 요런 느낌이 있죠? 우리는 여기서 모드 이 모드에서 노말을 add로 해줄 건데 만약에 이게 안 보인다면 여기 있는 이거 눌러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모드를 표준이 아니라 add 한글로는 추가에요. 추가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합성된 이미지가 될 텐데요. 여기서 효과 효과에 들어갑니다. 효과 들어가서 자, 라디얼 블러. 이게 한글로는 방사형 흐림?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무튼 흐림 치면 나올 겁니다. 자, 이 방사형 흐림 이 효과 중에서 이 라디얼 블러. 그냥 라디얼 블러는 너무 느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라디얼 패스트 블러 쓸게요. 결과물은 아무튼 이게 더 좋을 거예요. 그냥 라디얼 블러가 드래그해서 백라이트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가 일단 이 amount amount 에서 값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벌써 빛이 쫙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죠? 근데 이렇게 가운데로 하면은 약간 심심하고 요 센터 있죠? 센터. 이 값을 좀 옮기는 게 중요한데 센터 이 표시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조준점 같은 거 눌러주시면은 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릭해주면은 위치가 바뀌어요. 무튼 이거를 끌어서 옮겨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그 위치 빛의 위치를 정해주면 되는데 저는 대략 뭐 요 좀 아래쪽으로 해줄게요. 아니 뭐 위에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래쪽에다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amount 이 amount 이 숫자가 90 후반대로 가면은 1의 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100이랑 99랑 차이가 많이 나죠? 저는 그래서 99 정도로 해줄게요. 99로 하고 요 줌을 brightness로 해도 되고 스탠다드로 해도 돼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저는 brightness가 조금 더 어 강렬한 거 같으니까 이걸로 해줄게요. 브라이트니스로 저는 이 백라이트 레이어를요. 컨트롤 D 눌러서 복제를 해줄게요. 복제하고 어 효과 중에서 한글로는 흐림 이렇게 치면요. 어 영어로는 이렇게 박스블러 라고 침 나와요. 뭔가 박스 빠른 박스블러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박스 흐림 이것을 여기 다시 복제된 거에 넣어줄게요. 넣어준 다음에 이것을 살짝 값을 그 숫자 자체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들이 영상에 맞게 정해주시면 돼요. 딱히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레디얼 블러 값은 좀 적게 해주세요. 원래보다는 좀 적게 얼마만큼 적게 할 건지도 여러분 자유해요. 그 다음에 이 두 레이어에 밝기를 좀 줄여줄 건데 이 두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T를 누르면 오페시티에 나오겠죠? 자 이 오페시티를 이런 식으로 값을 좀 조절해줄 겁니다. 저 이제 한번 영상을 재생해 볼게요. 자 어때요? 굉장히 그럴싸하게 뒤에 진짜 빛이 있는 것처럼 완성이 되었죠? 사실 여기서 이제 끝내면은 굉장히 어색한 영상이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제 제가 알려드린 거는 마치 이제 요리법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레시피를 알려드린 것이고요. 이제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를 바탕으로 거기다가 한번 더 구울 것인지 삶을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 이후에 이제 추가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영상 유도가 어떤 것들을 해줬는지 간단하게 빨리빨리 짚고 넘어갈게요. 이 뒤로는 튜토리얼이 아니라 그냥 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원본 영상 있죠? 요 영상에다가는 Curve 한글로는 곡선이에요. 곡선을 넣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실수로 백나이트에도 넣었네 자 곡선을 여기 영상에 넣어서 이렇게 어둡게 해줬어요. 왜냐면은 역광이니까 역광이니까 영상이 좀 어두워야 정상이잖아요. 이렇게 좀 어둡게 해줬어요. 어둡게 하면 할수록 피부 색깔이 좀 이상해지기 때문에 잘 어둡게 해야 돼요.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둡게 하고 루미트리 컬러를 넣어가지고요. 여기다가 루미트리 컬러에서 럿을 좀 넣어줄 건데 여기다가 넣지 말고 저는 컨트롤 알트 Y 눌러서 이 조정 레이어 만든 다음에 조정 레이어에다가 루미트리 컬러를 넣어줬습니다. 자 이 조정 레이어에서 크리에이티브 간 다음에 아무 럿이나 한번 넣어볼게요. 어 좋아요. 음 괜찮네. 어쨌든 이렇게 럿도 대충 넣어봤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두 개의 요 효과 요 효과가 제가 이 슬로머신이 딱 걸릴 때 있죠? 슬로머신이 딱 걸릴 때 빛이 나타나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당연히 그냥 이 오페시티에 애니메이션이 되게끔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고 쫙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또 맨 뒤에 있는 이 배경 이 배경도 약간 애니메이션 되게 할 거예요. 좀 더 어두웠다가 그 다음에 밝아지는 그런 느낌으로요. 지금 여기다가 컨트롤 Y 눌러서 검정 색깔을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이 검정 색깔을 맨 안에다가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요 블랙 솔리드 이게 배경이고 이거는 그냥 검정색이죠? 써줄게요. 헷갈리니까 배경 아래는 검정 배경 이런 식으로 이 배경에다가 T 누른 다음에 오페시티를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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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40? 뭐 요정도로 해놓으면 샹 뭐 이런 느낌으로 방금 좀 효과감이 이상했어요. 어때요? 멋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크로매틱 에버레이션 크로매틱 에버레이션 이거는 이제 유니버스 효과예요. 제가 광고하는 것 같은데 뭐 광고 오면은 할 만큼 굉장히 느낌이 좋은 효과예요. 자 아무튼 뭐 렌즈 텍스쳐도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이런 효과가 되게 잘 되어있어요. 프로즌 오우 렉 오우 개멋있다. 굉장히 멋있는데? 무튼 더 이런 식으로 느낌을 낸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또 이제 확대도 되게 했어요. 그럼 좀 더 임팩트가 세지겠죠? 자 널레이어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널레이어를 모든 레이어들이 따라가게 할 거예요. 자 지금 엄청 대충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초에 가서 스케일에 이제 키프레임 만든 다음에 맨 뒤에서는 대략 뭐 한 150% 정도 확대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 에디터 들어간 다음에 이제 뭐 대략 이정도 값을 이렇게 하면은 애니메이션이 엄청 임팩트 있게 될 거예요. 슝 어 짱 멋있죠? 자 그리고 요 이제 영상에서 제일 밝은 부분 아마 이쪽쯤이 제일 밝고 뭔가 임팩트 있는 부분인데 여기다가는 또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이 널라이트 크널라이트라고 읽어야 되나? 아무튼 무슨 라이트 요것을 넣어줄 겁니다. 넣어서 대략 저는 이 화면 밖으로 빼는 것도 좋아해요. choose a player 한 다음에 맘에 드는 플레어 모양을 선택 하고 이 블렌딩 모드를 add 이렇게 하면은 짠 이런 느낌 굉장히 멋있죠? 자 그래서 대략 이쯤에 온 다음에 그리고 이 라이트에 움직임을 살짝 줄 거예요. 자 이제 영상 엄청 화려해졌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엄청 화려하죠? 자 굉장히 화려해요. 약간 지금 엄청 급하게 해가지고 좀 허접함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비디오 클래스와 함께 만든 효과로 여러분들의 표현의 한계가 더욱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디오 클래스는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업로드 되지만 가끔씩 안 그럴 때도 있구요. 여러분 구독해주시면은 제가 좋은 튜토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바!